실제로 HP는 테스트를 통해 HP 데스크젯 5740을 사용하는 보통 사용자들의 경우 한 가지 컬러를 모두 사용했을 때 프린트에는 전체 잉크 카트리지의 7%만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. 캐논의 IP3000은 인쇄 준비에 40%의 잉크를 낭비하고, 앱손의 C80R은 놀랍게도 60%나 낭비합니다. 이것은 잉크를 분리하지 않은 HP 데스크젯 5740을 사용하고 인쇄를 준비하는 경우에 비해 2, 3배에 달하는 양입니다.